자, 이렇게 포장해. 자, 다행히 여행을 해보았습니다. 그럼, 이 기술은 2차적 일렴을 치고, 이 기술을 공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이 기술은 2차적, 그리고, 이 기술은 1차적, 이 기술을 병력으로 무릎을 수 있습니다. 이 기술은 10대적, 이 기술은 1차적, 이 기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. 이 기술은 10대적, 이 기술은 10대적, 이 기술은 10대적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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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Player One clinches the first round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Round 3!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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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ch for the top! Go! Go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